자나깨나 춤만 생각하는 연수생이 있었습니다. 안 지나서나 노래만 생각하는 연수생도 있었습니다. 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항상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에 노력 중인 스타십연수생 함원진입니다. 우리 국부님들께 저의 춤과 노래로 행복을 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십연수생 함원진 꼭꼭꼭 뽑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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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